으 한눈에 보는 손수 은에 다음과 같이 배운 내용을 정리해 보자 처음에 배운게 소수였지 소수 소수는 뭐냐 일보다 큰 잔수 중에서 일과 그 자신만을 약속을 가지면서 얘가 2 3 5 7 이거는 암기 그냥 2 3 5 7 짠 짠 짠 합성수는 일보다 큰 자연수 중에서 소수가 아니소 5 얘는 의미가 없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빠졌네 이런 뭐냐 이런 일은 소수도 아니고 합성수 도 아니야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 소수 중에서 유일한 짝수가 나 있다 이 중요하다 소수 중에서 짝수가 1 있어 유일한 짝수 2 그 다음에 손수 분해 했지 어 소수인 인수로 분해했다 이제 손수 분해를 해서 우리가 거듭제곱 이라는게 있었고 그래서 이제 거듭제곱 같은 수를 여러 번 곱하는거지 그래서 3의 제곱 그 3이 미치게 되는 거고 2가 지수 소수 분해해서 45 를 손수 분해 했더니 3의 제곱 곱하기 5다 요게 손수 분해 한 거고 소인수는 소인수는 3하고 5야 그 다음 약수는 요 3의 제곱의 약수 3의 제곱의 약수는 1 3 3의 제곱 이걸 가루에 쓰고 5의 약수 5 약수 새로 해서 1 5 해 놓고 다 곱한게 약수다 약수 그래서 약수의 개수를 구할 때는 3의 손수 분해해서 3의 제곱 곱하기 5잖아 그러면 약수의 개수는 어떻게 구하냐 약수의 개수 약수의 개수는 지수에다가 1을 더해 지수가 2잖아 1을 더해 3 왜냐 3이 뭐에요 3칸 3칸 그 다음에 5의 지수는 1이지 1 1에다가 1을 더해 2 왜 2야 2칸 그래서 곱하면은 이게 약수의 개수가 돼 6개 여기가 6개 나오는 거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런게 있고 소인수 분해로 우리가 최대 공략수 최소 공배수도 배웠다 문제 보자 기초 1번 다음 중 오는 것에선 동그라미표 옳지 않은 것은 x표를 가루 안에 써 넣으시오 소수의 약수는 2개다 맞지 왜 2개냐 1하고 자기 자신 1하고 1하고 자기 자신을 약수로 가지니까 2개다 1 2 그 다음에 가루 2번 짝수인 소수는 없다 틀려지 굉장히 중요하지 아 중요해 짝수인 소수 하나 있지 2 중요하다 가로 3번 2의 4제곱에서 밑은 2고 지수는 4다 맞지 그러니까 2의 4제곱 요게 밑이고 요게 지수야 맞고 4번 3의 제곱은 6이다 3의 제곱은 3 곱하기 3이야 3을 두번 곱했다는 얘기 할까 9가 돼 9 틀렸다 6 아니야 2번 다음 수를 소윤수 분해하고 소윤수를 모두 구하시오 가로 1번 32 소윤수 분해하고 소윤수 구하자 32를 소윤수 분해하면 소윤수 분해는 2357로 나누면 돼 소수로 나누는 거야 소수도 11도 있는데 소수로 나누어야지 소수가 나올 때까지 2로 나눠 16 또 2로 되네 2로 나눠 8 또 2로 되네 짝수 나오면 2로 되는 거야 4 또 2로 되네 위로 하면 끝났지 소수 나왔잖아 2가 몇 개냐 이거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래서 32는 2의 5제곱 소윤수 분해하면 2의 5제곱이고 그 다음에 이 소윤수는 뭐냐 소윤수는 2지 2이다 가로 2번 가로 2번 56 56을 소윤수 분해하고 소윤수를 구해라 56 소윤수 분해하자 소수로 나눠야 돼 2357 2357 이거 나눠야 돼 짝수니까 2로 되네 28 또 2로 되네 14 또 2로 되네 7 소윤수 분해하면 다 곱하면 되지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7 그러니까 2의 3제곱 곱하기 7 이게 소윤수 분해한 거고 그럼 이제 소윤수는 뭐랑 뭐냐 소윤수는 여기서 소윤수는 2하고 7이야 2하고 7 소윤수는 2하고 7이 되는 거야 가로 3번 가로 3번 90이다 소윤수 분해하고 소윤수를 모두 구하래 그럼 이제 90을 소윤수 분해해 그럼 2로 되네 2 그럼 45 그 다음에 3으로 되지 3 15 또 3으로 되네 3으로 하면 5 그래서 소윤수 분해하면은 2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5다 이게 소윤수 분해한 거고 그럼 소윤수는 여기서 이제 소윤수는 2하고 3하고 5가 소윤수야 소윤수는 2 3 5 소윤수다 가로 4번 250 250 이네 소윤수 분해하고 소윤수를 구해라 250을 소윤수 분해하자 2 3 5 7로 나눠 2 3 5 7로 나누는 거야 2로 나누어 그럼 이제 125 125 125 3 1 5 5 5 5 5 badges 5 5 5 5 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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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5 5 5 5 5 5 5 5 5 6 5 5 5 전 여기에서 이제 소인수는 2랑 5야. 소인수는 2하고 5다. 3번 다음 보기 중 두수가 서로소가 아닌 것을 고르시오. 여기서 뭐라 하냐. 서로소가 뭐냐 이거야. 도대체 서로소가. 서로소가 뭐냐면은 두수가 서로소가 되려면은 최대공약수가 최대공약수가 1이면 서로소야. 그럼 기업보자. 3하고 11. 그럼 3하고 11의 최대공약수는 1이네. 1밖에 없지. ㄴ. 19하고 27. 최대공약수 1이네. ㄷ. 9하고 21. 최대공약수 3이지. 3. 끝간 아닌거. ㄷ이야. ㄷ. 3번에 ㄷ이다. 그 다음에 ㄹ. 10하고 21. 최대공약수 1이지. 1. 이렇게 풀면 된다. 4번 다음수들의 최대공약수와 최소공배수를 각각 구하시오. 각각 구하자. 먼저 가로 1번. 2의 제곱 곱하기 3 곱하기 5. 2 곱하기 3 곱하기 5의 제곱. 이거는 손수분해가 다 되어 있네. 2의 제곱 곱하기 3 곱하기 5. 2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5의 제곱. 먼저 최대공약수랑 최소공배수인데 최대공약수부터 먼저 구해보자. 최대공약수. 최대공약수. 최대공약수는 어떻게 구했냐. 거듭제곱이 같은거. 그래서 거듭제곱이 같은거. 그러면 여기가 거듭제곱이 2. 2. 어. 2 쓰는거야. 2. 거듭제곱. 그 다음에 지수는. 최대공약수는 지수가 작은거 쓰는거지. 지수가 작은거. 1 쓰는거야. 1.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거듭제곱이 3. 3의 거듭제곱이네. 그러면은. 거듭제곱이 같은거. 지수는 작은거. 작은걸 택한다. 1. 그 다음에 여기 5. 5도 거듭제곱이 같은게 있네. 거듭제곱이 같은거를 쓰고 지수는 못쓴다. 작은거. 1. 그러니까 1은 생략이지. 사실. 1은 생략이다. 그래서 최대공약수는 요거 택한 다음에 곱하는거지. 택한 다음에 곱하는거야. 그래서 2 곱하기 3 곱하기 5 한다고. 이게 최대공약수지. 그러면은 30이네. 30. 최대공약수는 30이다. 그럼 최소공배수. 최소공배수 구하자. 최소공배수는 어떻게 구하냐면은. 그 거듭제곱이 같은거. 거듭제곱이 같은거. 그럼 거듭제곱이 같은거를 쓰고 그 다음에 지수는 못쓴다. 큰거. 여긴 그래서 2를 쓰는거야. 2. 그 다음에 여기 3이 있고 3의 제곱이 있지. 그러면은 거듭제곱이 같은거 쓰고 지수는 못쓴다. 큰거. 최소공배수에서는 지수 큰거 쓰는거야. 5도 마찬가지. 5. 5가 있고 지수도 큰거. 1하고 2가 있으면 2가 더 크잖아. 지수 큰걸 택하는거야. 지수 큰거. 그래 놓고 택한 다음에 곱해라. 그러면 2의 제곱은 4고. 3의 제곱은 9고. 5의 제곱은 25. 그러면은 900이네. 900. 그래서 최대공약수는 30이고 최소공배수는 900이 나오는거야. 900. 여기서 중요한거는 지수. 최대공약수는 지수 작은거를 택하는거고 최소공배수는 지수 큰걸 택한다. 가로2번. 가로2번은 좀 고민된다. 이거 굳이 소인수분해를 풀 필요가 없을것 같다. 그냥 나눠서 풀어 보자. 나눠서 풀어 버렸잖아. 2. 2로 나누면은 36. 45. 3으로 되네. 3으로 하면은 12. 15. 그 다음에 또 3으로 되지. 3으로 하면은 4. 5. 더 안나누지지. 다 안나누진다. 그럼 요기 요렇게 곱한게 뭐다? 최대공약수. 그래서 최대공약수는 뭐가 되냐? 2 곱하기 3 곱하기 3이야. 18이네. 그럼 최소공배수는 최소공배수는 요것도 곱해야 되겠지. 그럼 18에다가 4 곱하기 5 하는거야. 18에다가 4 곱하기. 360. 360. 그래서 최소공배수는 요거 두개 곱도 곱하면 돼. 두수일 때는. 이런건 중학교 시험에 나진 않겠다. 가로3번. 가로3번은 좀 고민되네. 이거를 나눠서 풀 것인지 소인수분해로 풀 것인지 고민되네. 고민되는데 어떻게 풀어도 상관없거든? 근데 우리가 중학생이니까 소인수분해를 하자. 소인수분해를 하자. 중학생이니까. 36 소인수분해를 하자. 2로 하면은 18. 2로 하면은 9. 3으로 하면 3. 그러니까 36은 2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 소인수분해를 하면은. 그 다음에 45. 45를 소인수분해. 2로 하면 3으로 되네. 3으로 하면 15. 3으로 하면 5. 그러니까 3의 제곱 곱하기 5다. 3의 제곱 곱하기 5. 그 다음에 75. 75. 75는 2 안되고 3. 3 되는구나. 3으로 하면 25. 5로 되네. 5로 하면 5. 그러니까 3 곱하기 3 곱하기 5의 제곱. 자 소인수분해 끝났다. 그럼 이제 최대 공략수. 최종평수 구해보자. 자 그럼 먼저 최대 공략수. 최대 공략수를 먼저 구해보자. 그럼 최대 공략수를 구할 때는 밑이, 거듭제곱이 밑이 같아야 돼. 그러면 있으면 되냐 안 되냐 안 돼. 밑이 다 같아야 된다니까. 3은 되지. 여기 3, 3, 3 있잖아. 그러니까 3은 쓰는 거야. 3은 쓰고 지수는. 지수 작은 걸 택해야지. 작은 거. 작은 거. 여기는 2구. 2구 1이니까 작은 거 1을 택하는 거야. 그러니까 3만 쓰는 거고. 5는 쓰면 돼 안 돼. 안 되지. 이게 밑이 다 같아야 돼. 밑이. 그러니까 이제 5는 이제 거듭제곱이 5가 없으니까 위에는. 위에는 없잖아. 그러니까 이게 답이다. 그러니까 최대 공략수가 3이야. 최대 공략수가 3이야. 최소 공략수. 최소 공략수는 어떻게 하냐. 공통이 이게 저기 거듭제곱 밑이 달라도 돼. 그러니까 2 쓰는 거야. 여기는 최소 공략수는. 2 써. 그다음에 이거 하나밖에 없으니까 2의 제곱 쓰는 거야. 여기 3에서는. 3은 이제 뭐 3 쓰고. 지수는. 지수는 큰 거. 제곱. 그다음에 5. 5도 쓰는 거야. 이건 저기 최소 공략수는 다 쓰는 거야. 다 쓰고. 지수는. 지수는 큰 거. 여기는 1하고 2잖아. 큰 거 쓰는 거야. 큰 거. 해놓고. 이걸 다 곱하면 돼. 곱하면 최소 공략수다. 그럼 2의 제곱은 4. 3의 제곱은 9. 5의 제곱은 25. 얼마냐. 900이네. 900. 그래서 최대 공략수는 3이고 최소 공략수는 900이 나온다. 이런 식으로 풀면 돼. 이거 가로 3번 이거 중요 문제네. 중요 문제. 이거 저기 거듭. 아니. 소인수 분해로 풀길 잘했다. 이렇게 푸는 거야. 소인수 분해로. 5번 소인수 분해를 이용하여 다음 약수를 모두 구하시오. 가로 1번. 3의 제곱 곱하기 5의 제곱. 이건 소인수 분해를 이용하라고 했지 않냐. 3의 제곱 곱하기.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냐면 가로에다가 3의 제곱의 약수를 써. 가로에다가. 가로로 쭉. 3의 제곱의 약수. 3의 제곱의 약수. 3의 제곱의 약수는 3의 제곱은 9잖아. 그러니까 3의 제곱은 1, 3, 9예요. 1, 3, 9. 이건 이제 비워두고. 이 자리는 이제 비워두는 거고. 그 다음에 세로로는 5의 제곱의 약수를 써. 5의 제곱. 5의 제곱의 약수. 이거는 세로로 쓴다. 5의 제곱은 25잖아. 그러니까 1, 5, 25가 돼. 그러니까 세로가 1, 5, 25 이렇게 쓴다. 해놓고 표를 만들어 표. 표. 자 이렇게 이제 표를 만든다. 표를. 표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그 다음에 여기 곱한 거. 곱한 게 다 그거야. 약수. 1 곱하기 1. 1, 3, 9. 그 다음에 5 곱해. 그러면 5, 15, 45. 25 곱해. 그러면 25. 그 다음에 75. 그 다음 25 곱하기 9 하면 225. 이게 약수야. 약수. 이렇게. 그래서 약수가. 약수가 뭐가 되냐. 1, 3, 5, 9, 15, 25, 45, 75, 225. 이게 다 약수다. 이렇게 푸는 거다.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요거 이제 9를 3의 제곱이라고 써도 되고. 여기 25를 5의 제곱이라고 써도 상관없어. 상관없다. 괄호 2번. 2의 3제곱 곱하기 7. 손수분해 했네. 그럼 요거 뭐라고? 2의 3제곱의 약수를 어떻게 가로에다 쓰는 거야. 가로. 그럼 2의 3제곱은 8이잖아. 그럼 8의 약수는 1, 2, 4, 8이네. 1, 2, 4, 8. 요게 이제 비워두고. 그 다음에 7의 약수. 7의 약수를 세로로 쓴다. 세로로. 7의 약수는 1, 7이네. 1, 7. 해놓고 이제 표를 만들어. 이렇게 표를. 표를 딱 만든 다음에 가로, 세로 곱하면은 그게 약수다. 가로, 세로 곱해. 그럼 1을 곱해. 1 곱하면은 1, 2, 1 곱하면은 1, 2, 4, 8. 이게 약수야. 또 7을 곱해. 그러면 7, 14, 28, 56. 이게 약수야. 약수. 그래서 약수는 뭐냐. 1, 2, 4, 7, 8, 14, 28, 56. 약수다. 잘 모르겠으면 질문하고. 가로 3번. 63. 63. 그럼 손수분해해야겠네. 손수분해부터 하자. 2로 안 돼. 3으로 되네. 3으로 하면은 21. 또 3으로 되네. 3으로 하면 7. 63은 3의 제곱 곱하기 7이다. 그럼 이제 표를 그려야 돼. 그럼 첫 번째 어떻게 하냐. 3의 제곱의 약수를 가로에다가 써. 3의 제곱은 9지 않냐. 3 곱하기 3은 9. 그러니까 3의 제곱의 약수. 1, 3, 9. 1, 3, 9. 1, 3, 9. 그 다음에 7의 약수. 7의 약수를 세로에다 써. 그러면 비워두고. 7의 약수는 1, 7. 1, 7. 그 다음에 표를 그리는 거지. 표를 이렇게 짠짠짠 그리고. 그 다음에 가로, 세로를 곱하면 된다. 가로, 세로를 곱하면 된다. 가로, 세로를 곱하면 된다. 이게 약수야. 그 다음에 7을 곱해. 그러면 7, 21, 63. 그래서 약수는 뭐가 되냐. 약수는 1, 3, 7, 9, 21, 63. 이게 답이다. 이렇게 하면 되고. 이건 곱하기 한 거야. 곱하기. 가로 4번. 가로 4번, 108. 이것도 소연수 분해를 해야겠네. 소연수 분해를 이용하는 게 108. 소연수 분해를 하면 2, 2로 하면 54. 또 2로 되네. 2로 하면 27. 2로 하면 3, 9, 3, 3. 그러니까 이제 108을 소연수 분해를 하면 2의 제곱 곱하기 3의 세제곱. 약수를 어떻게 구하냐. 약수는 2의 제곱의 약수를 가로로 쭉 써. 2의 제곱은 4잖아. 4의 약수 1, 2, 4. 1, 2, 4. 가로로 쭉 써. 그 다음에 3의 세제곱의 약수. 3의 세제곱의 약수를 세로로 써라. 세로로. 그래서 곱하는 거지. 3의 3의 세제곱은 3을 3번 곱하니까 27. 27의 약수. 1, 3, 1, 3, 9, 27. 이렇게 되는 거지. 27의 약수 해놓고 이거 어떻게 해야. 이거 곱한다고. 그러니까 표를 그려. 표를 이렇게 쭉 그려서 곱한다. 이거를. 가로랑 세로 곱하는 거야. 가로, 세로. 그러면 이제 곱하면 1, 2, 4. 3을 곱하면 3, 6, 10, 2. 9 곱하면 9, 18, 36. 27 곱하면 27. 그 다음에 54, 108. 이게 다 약수야. 약수. 그래서 약수 쭉 쓰면 1. 2, 2, 3, 4, 6, 9, 12, 18, 27, 36, 54, 108. 이게 답이다. 12개 맞지? 1, 2, 3, 4, 5, 6, 7, 8, 8. 12개 맞구나. 이게 답이다. 이렇게 하면 쉽게 풀 수 있다. 6번. 세수, 짠, 짠, 짠의 공략수를 모두 구하려. 공략수. 공략수. 공략수는 어떻게 구한다? 공략수. 초등학교 때 배웠던 거. 공략수는 최대 공략수의 약수다. 최대 공략수의 약수. 그래서 이 세수의 최대 공략수를 구한다고. 그러니까 2의 3제곱 곱하기 5 곱하기 3을 한 칸 띄워야겠다. 3 들어가는 거 띄우고 5 곱하기 11. 그 다음 두 번째 수. 2의 제곱 곱하기 5의 제곱 곱하기 한 칸 띄워야겠다. 13. 그 다음 세 번째 수. 2의 제곱 곱하기 3 곱하기 5의 4제곱. 그럼 뭘 구한다고? 최대 공략수. 최대 공략수를 구해서 그놈의 약수가 공략수라고. 그럼 이제 최대 공략수 구해. 최대 공략수. 그럼 최대 공략수는 일단 그 거듭제곱의 밑이 다 같아야 돼. 그러니까 2하고 5만 쓰는 거야. 최대 공략수는. 밑이 같아야 된다니까. 밑이. 그러면 2하고 이제 5만 쓸 수 있는데 지수는. 최대 공략수에서는 지수는 3하고 2가 있으면 작은 거 써라. 2. 5는. 지수가 1, 2, 4잖아. 최대 공략수는 작은 거 써라. 1. 그래서 이걸 두 개 곱하는 거야. 곱해. 곱하면은. 아까 최대 공략수는 그래서 20이지. 20. 근데 이제 20이 답이 아니라 공략수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20의 약수를 구하면 돼. 이건 굳이 저기. 그냥 하자. 이거 20의 약수는 그냥 쓸 수 있잖아. 1. 2. 4. 5. 10. 20. 이게 답이지. 이거 굳이 뭐 소위수 분해서 할 필요 있냐. 그러니까 20의 약수. 1, 2, 4, 5, 10, 20이다. 이게 공략수다. 공략수. 중요 문제야. 6번. 최대 공략수를 구해서 그 놈의 약수를 구하면 그게 공략수다. 7번. 7번. 어떤 두 자연수의 최소공배수가 12일 때 두 자연수의 공배수 중 100보다 작은 자연수의 개수를 구하시오. 최소공배수가 10이다. 그 공배수는. 공배수는 최소공배수의 배수 잖냐. 공배수는 최소공배수의 배수다. 그럼 최소공배수가 12이라며. 12. 그러면 12의 배수 중에서 100보다 작은 거. 12의 배수 중에서 100보다 작은 거. 100보다 작은. 그거 구하면 됐네. 그럼 몇 개냐 그러면. 그럼 100 나누기 12 해도 되겠다. 100 나누기 12. 8개네. 8개. 그래서 답이 8개다. 이거는 쉽게 풀 수 있는 문제고. 그 다음 8번. 사과 120개와 190개를 각각 같은 개수씩 넣어. 가능한 한. 많은. 이게 포인트네. 가능한 한 많은 선물 상자를 만들려고 한다. 남는 과일이 없도록 넣을 때 선물 상자는 최대 몇 개까지 맞은지 구하시오. 또 한 선물 상자는 각각 몇 개의 사과와 배가 들어있는지 구하시오. 문제 만들기. 밑줄 친 부분에 수를 받고 문제를 받고. 친구가 받고 풀어보자. 그러면 이 문제의 핵심은 가능한 한 많은 선물 상자. 즉, 최대 공략수를 구하란 문제야. 공략수. 아무튼 가능한 한 많은 이래버리면 최대 공략수지. 그럼 120과 그러니까 120과 90의 최대 공략수 구하란이거든. 120하고 90. 이건 굳이 그거 저기 손수분해 하지 말고 그냥 하자. 그냥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냥 해도 쉽게 나오겠네. 그럼 2로 나누자. 그럼 60. 이거는 45. 3으로 해야겠네. 3. 이런데도 5. 3으로 하면 20. 15. 그 다음에 5로 되지 5. 5로 하면 4. 3지 더 안되지. 최대 공략수는 이거 곱하면 돼. 2 곱하기 3 곱하기 5. 그러니까 이제 선물 상자 몇 개. 30개. 30개. 그래서 선물 상자는 몇 개다? 30개다. 그러니까 30개가 필요하고 두 번째 선물 상자는 30개까지 만들고 두 번째 한 선물 상자는 각각 몇 개의 사과와 배가 들어가냐. 그럼 사과가 120개, 배가 90개거든. 그러면 사과가 전부 120개, 배가 90개 들어갔다고. 그러면 선물 상자 하나는 몇 개 들어가. 그럼 선물 상자가 30개니까 그러니까 나누기 30하면 사과는 몇 개 들어가냐. 사과는 120 나누기 30 하니까 4개는 4개. 사과 4개. 배는 배는 30개니까 나누기 30 하면 되지. 그러니까 3개네. 3개. 그래서 선물 상자는 30개가 필요하고 그러면 이제 그 선물 상자 하나에는 사과가 4개, 배가 3개가 들어간다. 9번 가로의 길이가 16cm, 세로의 길이가 20cm, 높이가 8cm인 직육면체 모양의 벽돌 오른쪽 그림과 일정한 모양으로 비틈을 쌓여서 가능한 한 작은 정육면체를 만들 때 필요한 벽돌의 개수를 구하시오. 그러면 이제 이 문제의 핵심은 뭐냐. 가능한 한 작은 작은 그래서 16하고 20하고 8에 최소음 배수 구하는 문제. 최소음 배수 16하고 20하고 8에 최소음 배수 이런 거는 근데 굳이 소연수 분해하지 말고 그냥 나눠서 풀자. 최소음 배수 구하는 거. 최소음 배수 가능한 한 작은이라고 했잖아. 가능한 한 작은. 그러면 이제 2 2로 나누고 8 10 4 또 2로 되네. 또 1로 된다. 그러면 4 5 2 이제 3수로 나눌 때 최소음 배수는 2개만 대도 돼. 또 2로 되는 거야. 그러면 2가 되고 5는 그대로 쓰고 1 이렇게 2개만 대도 최소음 배수 할 때 이 2개만 나눠 떨어져도 하는 거야. 이제 다 했네. 그럼 최소음 배수는 최소음 배수는 다 곱하면 되지. 다 곱하면 돼.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그럼 16이고 16에다 5 곱하니까 80 그러니까 최소음 배수는 2의 4제곱 곱하기 5라고 그러니까 80이야. 80 80 그러니까 80cm겠네. 그런데 이제 문제가 답이 이게 아니라 필요한 벽돌이겠어요. 그럼 80cm는 뭐냐. 80cm는 이 저기 직육면체 16 28의 최소음 배수니까 정육면체가 이 가로가 80cm가 나오고 세로가 80cm가 나오고 센치 높이도 80cm가 나온다는 얘기야. 높이도 이 얘기거든. 그러면 이제 정육면체 한 변의 길이는 80cm이고 그럼 우린 벽돌이 개수잖아. 벽돌 그러면 가로로는 벽돌 몇 개 들어가냐. 가로로는 80cm인데 16cm짜리가 들어가잖아. 그럼 몇 개 들어가. 5개 들어가냐. 5개 가로로는 그러면 세로로는 80cm인데 20cm짜리가 들어가. 세로로는 그러면 몇 개 들어가. 4개 들어가냐. 4개 4개 세로로는 세로로는 세로도 높이가 높이 참 높이 높이가 80cm인데 8cm짜리가 올라간다. 그럼 몇 개 들어가냐. 10개는 10개 10개 10개라고. 그러면 벽돌은 전부 몇 개가 필요해. 가로로 5개 세로로 4개 높이로 10개 들어간다. 그러면 200개다. 200개 200개다. 200개 이렇게 풀면 되고 중요 문제다. 스스로 점검 복습이 필요한 문항은 아래 교과서 쪽에서 찾아 확인해봐라. 야 이거 여기 찾아봐서 공부하면 되네. 보면 되고 내가 올린 동영상 봐도 되고 열심히 하자.